손 그림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 봅시다. 여기 보이는 손 그림 하늘색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가져와서 작업 평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확 바뀌게 됩니다. 이 상태에서 그냥 여러분이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.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는요. 여기 밑에 보는 종료 있죠. 종료를 눌러서 끄게 되면 여러분이 그린 그림 그대로 이렇게 모델링이 나타나게 됩니다. 이 모델링을 다시 수정하고 싶다면 여기 보이는 에디트 수정을 누르게 되면 되는데요. 여기 보이는 연필 모양이 이렇게 그리는 대로 모양이 그려지는 거고요. 지우개가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. 근데 이 지우개는 잘못 사용하면 지저분하게 이런 조각조각이 남을 수 있습니다. 휴지통을 눌러서 그냥 전체를 다 지워버리고 사용한 게 좋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이는 실선의 별은요. 누른 상태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면적이 채워지는 상태로 그림이 완성이 되고요. 반대로 이 실선의 별 모양은 이렇게 그림이 그린대로 안쪽이 빠지는 형태가 됩니다. 그래서 얘를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 한 선의 두께라고 해야 될까요? 얘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. 물론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전체적으로 크기를 줄이면 두께가 얇아지기는 하지만 그림을 처음 그릴 때에서부터 이 두께를 변경해 가면서 그릴 수는 없어요.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손그림을 그려도 되고 그 다음에 글씨를 쓸 수도 있겠죠. 자 다 그렸다면 끝났다면 이 손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. 색깔이 있을 때는 솔리드 도형이지만요. 하나 더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얘를 구멍 도형으로 바꿔주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원하는 도형, 색깔이 있는 솔리드 도형과 이 도형을 구멍을 처음부터 뻥 뚫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높이를 조절해서 위로 살짝 올렸습니다. 그래서 그룹 만들어줘서 이렇게 안쪽에 홈이 파이게 만들 수도 있겠죠. 이 손그림은 좀 재미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. 예를 들면 이 틴커캐드에서는 사실 좀 자유도가 높은 공면 형태의 모양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렁이를 한 마리 그렸단 말이에요. 종료 눌러주고요. 그럼 얘를 높이를 이렇게 높여서 이거 자체를 높이를 높여서 회전시켜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뭔가 바다같은 물결치는 그런 모양인 것 같기도 한데요. 좀 더 응용을 더 해보면 이 도형을 동그랗게 잘라주고 싶습니다. 그러면 여기 원기둥의 구멍 도형을 가져온 다음에요. 여기다가 지금 빨간색 색깔이 있는 도형이죠. 이 색깔이 있는 도형과 원기둥 도형을 그룹을 해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가 파졌어요. 이 도형을 한 번 그룹한 도형을 다시 구멍 도형으로 만들어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뚫어주는 거죠. 그래서 얘를 그룹으로 만들게 되면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습니다. 사실 얘는 제가 좋아하는 감자칩의 모양을 만들어 본 건데요. 그래서 손 그림을 모델링으로 응용을 하는데 조금만 아이디어를 더하면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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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